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장날 기대됐던 북적임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며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장터연 무료 급식소도 텅 비었습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 무료 급식소도 이번 장부터 당분간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일이면 혼자 파던 백화점 주변 도로도 한산합니다. 창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사흘 동안 손님이 30% 정도 준 것으로 백화점 측은 보고 있습니다. 나들이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인, 가족이 많이 찾는 도심 공원도 썰렁합니다. 연인들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고 해서 많다고 해서 놀다 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오후 들어 기침과 미열, 두통 증세가 있는 메르스 의심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115번 환자와 직간접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라고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380명이 자가 또는 병원에 격리돼 있고 134명은 보건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휴업하는 학교는 창원 지역의 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칙들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메르스는 대부분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기침을 하면서 열이 나는 사람과는 대면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기침을 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면 분비물이 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 뒤 마스크가 침이나 콧물로 젖으면 즉시 버리고 새 마스크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 후에 버리실 때는 마스크의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의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양쪽 끈을 잡고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메르스로 의심될 경우는 14일 동안 스스로 엄격하게 격리해 생활해야 합니다. 메르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로 국내 환자 90%가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이미 알려진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외에 근육통, 두통, 구토와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의심될 땐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한 뒤 메르스 상담 전화 109번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의 메르스 확산 고비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메르스 115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 잠복기인 2주일을 고려할 때 오는 24일이 경남 메르스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115번 환자가 양성 반응을 보이자마자 입원하고 있던 병원을 통제했고 격리 대상자 관리에 들어간 만큼 115번 확진자로 인한 감염자가 생기더라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진주시 남성동 촉송루 근처에서 24살 허 모 씨가 모이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며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68살 한 모 씨가 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24살 허 모 씨 등 탑승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사가 인천시와 영종도 투자를 논의하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이 논의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미국 LA에서 폭스사 제프리카식 사장을 만나 폭스 측의 투자 내용과 대상 사업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카지노 유치가 핵심이라며 인천시 사업과는 별개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롯데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 변경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해 장유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청년회의소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내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관광유통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경상남도에도 롯데의 사업 변경 계획이 들어와도 절대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함양군 지곡면 남천강에서 77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박 씨가 어제 아침 이웃 주민과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오는 9월까지 28개 해수욕장 수질을 조사합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차원에 이뤄지는 이번 수질 조사는 개장 이전과 개장 도중 그리고 폐장 뒤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측정할 예정입니다. 측정 항목은 장구균과 대장균 두 항목으로 기준을 넘는 세균이 나온 해수욕장은 오염 현황을 알리고 입욕 금지 조치를 내린 뒤 매주 한 차례 이상 수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뉴스였습니다. 경남뉴스였습니다.